305mm의 넓은 투입폭으로 최대 A3까지 세단이 가능하며 1회 최대 30매까지 특수 열처리 칼라를 이용해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작은 세단칩으로 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주고 50dB의 저소음 모터를 장착하여 조용하게 세단합니다 버튼식 조작부로 손쉽게 세단작업을 할 수 있고 역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세단 중인 종이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CD와 카드까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세단합니다 세단 중 도어 열림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세단이 정지되며 LED 불빛과 부저음으로 알려줍니다 이동식 바퀴로 이동이 편리하고 95L의 대용량 파지암으로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